오빠 하루에 XX 두 번 해보셔서 있어요 진짜 궁금해 해도 어떤 영상을 찍는지 멜로예요 오빠 근데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마지막 연도 어째예요? 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성우오빠가 요즘 없다고 했었는데 오빠 고등학교 때도 멋있었어요? 오빠 따뜻하네요? 오빠 몸 좋아요? 오빠 키스는 잘하세요? 근데 어떤 시나리오? 오빠 영화는 비밀이에요 영화는 비밀스러워야 돼 뭐야 오빠 저 오빠랑 자는 거 불가능하겠죠? 근데 왜 이런 것만 물어봐 연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? 어 잠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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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연애 얘기긴 하네 오빠 오빠 그냥 잠깐만 보면 안 돼요? 저 오빠 좋아하면 안 돼요? 오빠 여자친구 이름 뭐예요? 정희진 정희진이요? 사랑해 해랑랑? 성격이나 코드 같은 거에서 거의 원수지관인데 잠깐만 오빠 저랑 해볼게요 그러지마 어 정희진 정희진